안녕하세요 부양나무붕 입니다. 6월 15일 판매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도 예쁘죠. 온시디움, 초소형 온시디움 인데 진짜 꽃이 너무 예뻐 가지고 우리 부작을 지켜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10원짜리 동전 크기 아닙니까 그정도 꽃이 되는거에요 꽃 진짜 너무 예쁩니다. 우리 극락조도 극락조도 꽃이 아닙니까 쫙 피었습니다. 극락조 꽃 보여드릴께요. 극락조가 여러개 꽃이 핍니다. 극락조가 진짜 예쁘죠. 극락조가 진짜 예쁘죠. 극락조가 진짜 예쁘죠. 여기 꽃이 지금 몇군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저 하나에서 한 일곱개 정도 피더라구요. 극락조 아닙니까 꽃입니다. 우리 온시디움, 대형목부이 아닙니까 쫙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판매 방송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비아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나비아타 필요하신 분들은 두 개 따로 있으니까 아닙니까 주문하시고 여기 나비아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나비아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나비아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꽃이 지금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판매 가능한 거고 여기에 또 다른 것도 판매 방송하는 거 있는 거 저희들이 올리는 대로 판매 방송을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유모 혹시 비니칼라 아시죠? 비니칼라 우리 워크레이너 색상, 이게 복숭아 색상이라고 약간 안 있습니까? 워크레이너 색상에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에요. 비니칼라 1번 이제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뿌리들이 다 내리고 내리고 다 정확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요거는 판매를 하지 않고 1년 길렀다가 조금 더 가격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하도 이래 가지고 판매 방송을 해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있습니까? 오늘 30개만 가지고 놨습니다. 비니칼라는 30개만 가지고 놨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여기에 지금 색사가 색소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저희들이 조금 빠르게 기르려고 인공 조명하고 햇빛이 좀 강하게 안 있으면 되니까 안토시안이 끼는 거에요. 요거는 꽃이 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이 짱짱하게 키우기 위해서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에요. 이상이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거에요. 여기 다 보시면은 건강한 건강한 개체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 비니칼라는 일본 비니칼라는 가격이 왜 가격을 내가 조금 더 높게 하는데 5만원입니다. 비니칼라 얼마 전에 이래 가지고 보통 이래 가지고 다른 데서 이래 가지고 수입했던 비니칼라 유머들이 요거보다 더 작았던 아이들 아니었습니까? 거의 한 10만원대 이상 넘어 15만원대 갔었습니다. 15만원대 거의 이 정도 15만원대 20만원대 요정도 갔었는데 저희들이 자가실생해서 이래 가지고 그러는데 비니칼라는 창고라 아니었습니까? 조금 고가입니다. 성체들은 꽃이 피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합니다. 생소하고 부양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래 가지고 만들어 내는 거고 조금 생소한 나이예요. 그 다음에 유모 여기에 로사다 베이사이드 하고 우리 로사다 베이사이드 하고 지금 티퍼 러브 업페어 하고 요거는 이름이 붙은 거고 싱크인 테나리오 하고 마나리피코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부에 오신분들은 요것들 확인 하신 거예요. 꽃이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14cm 나왔었습니다. 14cm 나오기 때문에 요거 완전히 기대죠. 기대 주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요것도 오늘 30개 나왔는데 이게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 그죠? 뿌리 아주 건강하게 나오죠. 뿌리 건강하게 나오는데 뿌리 건강하게 나오죠. 이래되면 순화가 다 끝나 가지고 새신화도 여기 나오는 거 보이죠? 새신화 나오고 이래기 때문에 요것도 랜데무라이 있으면 30개 한정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정 가지고 여기는 더 이상 모종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팔고 나면 당분간 요 품종 두 품종은 이게 내년에 이제 높은 가격으로 지금 한 10만원 내년에는 아마 발버를 조금 더 키워가 한 10만원 더 나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이참에 빨리 아니습니까? 여기 보세요.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하시면 일타쌍피에요. 일타쌍피 그죠? 신화가 두 개 심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복골복이고 그죠? 어떤 분한테 어떻게 전해준다는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하죠. 그죠? 그러고 요거 2번은 가격이 내년 똑같이 유무는 5만원 들어갔습니다. 3번 페룰라 페룰라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세미알바 그죠? 페룰라 좋아하시는 분인데 오늘 한 개 가지고 놨습니다. 3번 가격 버덕찜 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가격은 페룰라 세미알바입니다. 세미알바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고 4번 가격이 20만원입니다. 4번 가격이 이렇게 비는데 티폭 무명이에요. 요거는 이게 티폭 무명이라 왜 꽃든 좋았는데 왜 이래 가지고 무명이 되었나 그러면은 우리 이사 도중이나 사첸매장에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나벨이 뽑아져비가 없는 거에요. 저희들이 불찰이겠죠? 그죠? 나벨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이제 이랬는데 나벨이 확인이 되면 꽃이 확인이 되면 가격이 한 5만원 이상은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잊지 마시고 꼭 아니었습니까? 밟어수도 하나 밟어 하나밟어 두밟어 세밟어 네밟어 그죠? 신화인가 꽃댄가 지금 나오는 거는 꽃이 신화일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죠? 네밟어수도 티폭 한잎하고 티폭 로턴다 그죠? 요거 꽃인데 닙이 굉장히 큰거에요. 닙이 굉장히 커가지고 했는데 요 가격이 5번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음 에스디 넘버 아니십니까? 302번입니다. 드디어 300번대라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밟음입니다. 일곱밟음에 30만원 그죠? 요거 꽃 아니십니까? 기대 닙 자체가 아니십니까? 요기에 꽃이 너무 크니까 아니십니까? 나중에 이게 넘어지더라구요. 요거 꽃이 꽃 정말 큽니다. 그리고 5번 가격은 30만원 6번 가격은 25만원 요기 보시면은 발브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여섯, 일곱개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디 넘버 159번 6번 가격은 25만원 이렇게 핍니다. 꽃이 정형으로 반듯하게 피는데 마린본드하고 티포 사톡수프하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피는거에요. 7번 가격은 발브가 하나, 둘, 셋 이게 세발브에요. 꽃대가 나오다가 망가진게 발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7번 가격은 20만원 그죠? 20만원인데 아마 제가 뭔가 여기에 보면은 이 앞에 앞에 화형으로 닮아 놓을 것 같아요. 지금 발브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요거는 그냥 에스디 넘버 292번 그죠? 요거 신쿠니 테나리오 하고 티포 카펠리나 하고 그렇게 했던 아인데 요거는 7번 가격은 20만원 8번 가격 그죠? 8번 가격은 25만원입니다. 8번 가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발브 7발브 요거는 에스디 넘버 208번 208번 208번이 아니습니까? 진짜 208번 이것도 꽃이 굉장히 좋은 꽃이에요. 이것도 꽃이 요거는 피면서 바로 찍어서 아니습니까? 꽃이 이렇게 됐는데 꽃이 굉장히 화형이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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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지고 좋은 그런 아이예요. 이 신쿠니 테나리오 정형적으로 닮아 가지고 티포 사독수프하고 신쿠니 테나리오하고 부모를 가졌던 아이예요. 8번 가격은 25만원 9번 가격 30만원 8발브 1, 2, 3, 4, 5, 6, 7, 8개 8발브입니다. 8발브고 8발브고 요거는 에스디 넘버 209번 요거는 209번인데 요거는 꽃이 또 조금 색상이 티포 아반더나 하고 티포 사독수 하고 아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꽃이 상당히 꽃이 좋습니다. 요거 요것도 아니습니까? 이게 분양받아 가시면 요것도 대박입니다. 요것도 9번 가격은 30만원 10번 가격 그죠? 10번 가격에 30만원 요게 1, 2, 3 그죠? 요거는 저희들이 꽃들 확인을 했던 꽃이에요. 요만큼 꽃이 좋아집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주를 해가지고 했는데 티포 아반더나 하고 티포 신쿠엔테나리오 그죠? 티포 신쿠엔테나리오 이렇게 된 아들이 보통 안 있으면 꽃이 굉장히 다 좋아지는 거에요. 10번 가격은 30만원 음 그 다음에는 어 넋갓기 꽃이 피해가지고 아주 좋은 품종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어 덴드로비움 그죠? 넋갓기로 해가지고 제가 어 하나 들고 들어가면서 그 11번 가격은 아노스몸 수포부음 가격인데 이게 수포부음 4엔이에요. 꽃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커요. 크고 이 해가지고 지금 어 멋스러운 부작이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돼가지고 멋있게 돼가 있습니다. 어 10번 가격은 5만원 이게 부작이 아주 멋지게 돼가 있습니다. 그죠? 어 음 11 12번 가격 아노스몸 수포부음 그죠? 약간 세메알박이가 있는데 요거는 직잎이에요. 직잎이라가지고 어 요것도 부작이 돼가지고 아주 부작이 해가지고 아주 부작이 해가지고 아주 부작이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돼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죠. 부작이 이러면 요거는 아마 부작이거나 최소한 한 10년 15년 정도 어 어떻게 갈까요? 꽃이 현재 한 송이 다섯 송이 피어 가 있습니다. 아노스몸 13번 파리시 아노스몸 셀룰레아 가격 6만원인데 제 손하고 부작하고 아니면 크게 한번 부작을 한번 봐보세요. 아주 부작을 안했으면 멋있게 끝에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신화세계 어 꽃이 지금 하나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죠? 신화세계하고 요쪽으로 보여드릴까요? 어 아주 멋있는 고풍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13번 셀룰은 6만원입니다. 14번 셀룰도 신화세계 아 요거는 꽃이 좀 많이 붙었네 바글바글 붙어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부작이 해가지고 부작도 조금 안했으면 아주 멋스런 그런 부작이 해가지고 붙었기 때문에 꽃이 아주 고풍스럽게 여와도 멋지게 되어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거 꼭 참고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번 가격은 6만원입니다. 요새 꽃없는 철에 이렇게 꽃이 한개서 나오지니까 참 효자네. 14번 가격이에요. 슈퍼붐 5만원입니다. 슈퍼붐인데 요것도 이건 슈퍼붐 중에서 세미알바 투턴으로 나오는거에요. 그죠? 꽃가예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다른 분들이 되면 일본이나 젠데에서는 아마 선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거에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멋지게 피했죠. 요거는 가격이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오늘 특대를 하나 가지고 놨습니다. 신쿠인 테나리오 셀프 라고 신쿠인 테나리오 셀프 신쿠인 테나리오 셀프 그죠? 요거를 제가 한 10년 넘게 길렀죠? 10년 넘게 길렀는데 무종 유모로 가지고 밸브가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래가지고 밸브가 커져나오고 어 여기에 여기 뒤쪽에도 있고 저 신화만 몇개가 보니 하나 신화만 놓은게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여섯개 일곱개 여덟개 아홉개 입니다. 신화만 놓은게 아홉개인데 저희들이 요거 신쿠인 테나리오 신화만 놓은게 아홉개 금액을 조금 약하게 냈습니다. 이래가지고 500만원 어 요 제가 피해보니까 요거는 꽃이 이렇게 셀룰로 나왔습니다. 셀룰로 나왔기 때문에 어 꽃이 요거는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진각도를 좀 잘못 잡았는데 꽃이 아주 멋있고 예쁘게 예쁘게 나왔던 아이예요. 올해 꽃이 피면 아마 대박이 되고 요거는 잎 속에서 나와서 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산뜻하게 산뜻하게 나온건 아닌데 요거는 판매되리라는건 생각을 안하고 그죠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요거 요거 그냥 이런거 이 정도 큰 대주 자랑삼아 있으면 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팔리면 요거는 시는 제거를 앞에 시를 달아 놓은건 시는 제거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꼭 그거는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만약에 판매가 되면 시는 제거를 합니다. 시는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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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만 아는게 저희들 붙였기 때문에 요거는 가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하면 나중에 싱크엔테너레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오면 이게 나중에 종자 싸움에서 우습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요즘 끝으로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명품은 명품을 명품이라 하겠습니까? 그죠? 명품은 검증된 꽃이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대량생산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래가고 요즘 워크라나가 되시다보니 워크라나 카틀레가 되시다보니 여기저기서도 수입해가지고 막불이 되는데 거기에 현혹되시면 나중에 짐이 됩니다. 어차피 아니겠습니까? 좋은 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액도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얍삭하게 아니겠습니까? 조금 저희 부양처럼 조금 낮게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하는데 얍삭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아니겠습니까? 그걸 꽃피어 봐가지고 아니면 짐이 되는거에요.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입가치에 의해서 명품이라서는 그게 제로가 되는거에요. 제로가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더라도 심중히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구매하시고 또 왜 이래가지고 그 가문이 중요하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족부가 중요하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또 한번 다시 한번 아니겠습니까? 상기시키는 드리는 반면에 꼭 비싼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시는거 보다 아니겠습니까? 저렴 저렴하더라도 좋은 꽃은 좋은거는 있지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검증된 꽃들 내가 이 꽃이 핀다는거 지금 우리나라에 보통 보면 판매자 이런거 팔고 나면 무조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 줄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는 전문단원을 찾으셔야 되는거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아니겠습니까? 대만에서 모종 파종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판매하고 나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샘카프루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난거에요. 아직까지 워크라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보급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기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데 차라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나중에 그래도 아니겠습니까? 예쁜 꽃 사가지고 꽃이 왜 이래 이래가지고 하고 이런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기 싫어가지고 5년 6년 아니겠습니까? 길러가지고 그죠? 5년 6년 길러가지고 안그러면 집에서 1,2년 아니겠습니까? 길러가지고 올해 꽃 사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면 아니겠습니까? 왜 부양꽃하고 틀리지? 그죠? 그는 실망감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두룩이면 금정되지 않는 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두룩이면 구매를 자제하셔가지고 조금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내년에 그렇게 할거에요. 내년에는 요게 세발부식 딱딱딱 잘라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가격을 아니겠습니까? 대폭을 낮추겠습니다. 낮춰가지고 올해는 제가 온실을 짓고 뒤에 창고 짓는다고 일선을 놓쳐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숙청 작업을 할거에요. 숙청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구독자님 겟으로 가가지고 정말 부양에서 나오는 꽃은 정말 명품이다 이런걸 해가지고 저희들은 각인을 지킬겁니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분도 이래가지고 뭐 친분이 두툼한 사람들 하고도 분도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거라고 아니겠습니까? 분도 아니 있으면 모방하고 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참 이래가지고 물심고문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이 그정도까지 해드렸는데 또 이래가지고 자기 살거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참 세상살이는 좀 무섭습니다. 무섭고 이러게 되면 오늘 되도록이면 이게 물론 뭐 유무 부양계 다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정도 검증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꽃들 눈으로 확인하고 꽃들 이꽃이 해가지고 그 끝에서는 대만에서나 일본에서 꽃들 피어가지고 이꽃이 핀다라고 오는 도중에서 나벨이 박일 수도 있고 오는 도중에 아니겠습니까? 그게 키우는 농장에서도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품종을 속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니겠습니까? 그 유사 품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검증되지 않는 품종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신중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우리 여기 오시는 분 이래가지고 한 분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거 해가지고 비싸고 좋고 나쁘고 그런 거라도 저질품종이라도 꽃들 확인을 하고 꼭 사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정말 꽃이 필 때마다 명품으로 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꽃들 핀 개체 확인이 된 개체를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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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방송을 세번이 했는데 아무쪼록 좋은 꽃 아니겠습니까? 피워보시길 바라고 부양 전시에도 전시에도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 온 뒤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하여 좋은 여름 날씨로 가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아무쪼록 판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인데 식사 마시지 마시고 오늘 판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